바로 오늘 어승포유 개편 이래 최고의 게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슈퍼주니어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슈퍼주니어 와요. 그래서 신돈이 있었고 그리고 우도입니다. 항상 오후 12시에 들어오더라고요. 이게 누구 때문에 제 이름이. 가요. 저랑 똑같네요. 우리 헐로크를 가가지고 댄싱 마신 은영입니다. 10년짜리 다 저기에 다 담긴 거 아니에요? 아이고. 어이구. 어이구. 귀여운. 나야 나와. 귀여운? 아 귀여운? 아 귀여운?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 근데 진짜 못했어. 뭐야 뭐야 뭐야. 진짜 너무 못했어. 누가? 특이요. 가장 기억에 남는 못하군. 아니 너무 별로야 다. 친구 왜 친구 사랑하게 되냐? 난 눈에 보내라? 엄청... 이게 뭐야. 니 맘 펴가 자란다. 동현 선배님 진짜 잘생기신 것 같아요. 아 동현이 잘생겼다고요? 근데 진짜 옆모습이 아까 저 계속 봤는데 만약에... 교탑 9위까지 정해봐요. 외모 순위 외모만 가지고 진짜